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농업박물관 야외 농장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미동초등학교 학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. 참여 학생들은 전통 농경 의상을 입고 모쭈를 사용해 손모내기 체험을 한 후 원두막에서 새참을 즐겼습니다. 농업박물관은 학생들이 이번 체험으로 협동 정신과 땀의 가치를 이해하고 절기의 흐름에 따라 농사를 준비하던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